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문법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영문법 중에서 일단 오늘은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정사라고 하는 걸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성인분들도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요. 이 부정사를 좀 이렇게 판서를 해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정이라는 말은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 정할 수 없다. 그 다음에 이 사라는 것은 품사죠. 품사. 품사를 정할 수 없다. 그런 뜻인데요.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일단 부정사의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의 형태입니다. 이 형태를 취하는데 이 부정사의 용법이 명사적 용법, 형용사적 용법,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. 부정사의 용법이. 그래서 이 명사적 용법은 보통 기나 것이부터요. 기나 것.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은 뭐뭐할. 부사적 용법의 대표적인 것은 뭐뭐하기 위해서. 이렇게 되는데. 기나 것이 붙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예를 들면 I like to meet people. 난 좋아한다. 사람들 만나는 것을. 이렇게 있으면.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느냐.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죠. 겉을. 그래서 이 기나 것이 붙었죠. 기나 것이 붙은 경우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. 먹을 음식이 있다. 해볼까요? There is food to eat. 이러면 to eat이라는 게 food를 뒤에서 꾸며두죠.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죠? 먹을 음식이죠. 그래서 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줍니다. 이것을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. 부사적 용법은 뭐뭐하기 위해서. 부사적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게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죠. 그래서 I came here. 내가 여기 왔다. to meet you. 너를 만나기 위해서. 내가 여기 온 것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목적이죠. 그래서 이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인데 어떨 때는 명사적, 어떨 때는 형용사적, 어떨 때는 부사적으로 쓰이죠. 그래서 이게 부정사입니다. 품사를 정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정사, 품사를 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로도 쓰이죠. 그러니까 부정사라는 것인데 특히 일단 주어 역할을 할 때, 주어 역할을 할 때가 있죠. 만약에 to steal, 훔치는 것은 범죄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 to steal, 훔치는 것은이죠. 거슨. 크라인 범죄다.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주어 역할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할 거예요. 목적어 역할. 그러면 he decided. 그럼 결정했다. to learn, 배우기로 프렌치, 프랑스어를.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죠. 목적어 역할이죠. 이제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보호 역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his ambition, 그의 야망은 is to be a musician. 음악가가 되는 것이다. 음악가가 되는 것이다. 비동사, is to be가 나왔죠. 이게 보호죠. 보충하는 말. 이런 것을 우리가 목적어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한 부정사에서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부사적용법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. 이 부사적용법은 아까 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 목적을 말씀을 드렸어요. 이 부사적용법은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목적은 넘어가고요. 원인도 있죠. 그래서 I'm glad to meet you. 내가 기쁘다. 왜? to meet you. 널 만나서. 내가 기쁜 원인은 뭐예요? 너를 만나서 기쁜 거죠. 자, 이 원인이 되겠죠. 또 결과도 있죠. 결과. 그래서 she grew up. 그녀가 자라서 to be a teacher. 선생님이 되었다.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할 때 그녀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자란 게 아니죠. 자라서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되었죠.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조건 같은 경우도 있죠. 조건. 조건. 예를 들어서 I would be happy. 난 행복할 거야. to come with you. 너와 함께 간다면. 내가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? 너와 함께 간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. 뭐 이거 말고도 부사적 임법은 여러 가지 표현도 있는데요. 대표적인 부사적 임법이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인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결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부정사의 부사적 임법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부정사 중에서 또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원형 부정사. 원형 부정사는 to를 쓰지 않고 쓰는 것이 원형 부정사죠. 예를 들어서 조동사 d. you must come here. 넌 이곳에 와야 돼. 이러면 must라는 조동사 3의 come에 왔죠. 이렇게 쓸 수도 있죠.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각 동사. 이 지각 동사의 목적적 부어죠. 그래서 이 지각 동사는 알고 깨닫는 동사죠. 알고 깨닫는 동사. 그래서 I saw her dance. 나는 그녀가 춤추는 것을 봤다. 이게 지각 동사, 목적 동사의 원형을 쓴 거죠. 쓸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이 사역 동사. 이럴 때 이제 목적적 부어를 쓰겠죠. 예를 들어서 I will have him do it. 나는 그가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. have는 여기서 시키라는 뜻이거든요. 그 다음에 him do라는 동사의 원형이 왔죠. 이렇게 쓸 수 있고요. 또는 이제 뭐 head, battle 동사의 원형. 그러면 원만 하는 편이 낫다는 뜻이죠. 이렇게 head, battle 다음에도 동사의 원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부정사에서 또 중요한 표현이 있을 수 있겠고요. 이 부정사에서는 이제 또 이 전치사 부정사 구문 중에 부정사와 전치사 이 이야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의자가 있다. 앉을 의자가 있다. 그러면 얼핏 보면 이게 맞을 것 같죠. 앉을 의자니까 의자는 의자인데.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를 두 부정사 뒤에다 빼면 돼요. 어찌해요. 그러면 의자를 앉아요. 의자 위에 앉아요. 접촉해서 의죠. 오늘 써야 돼요. 반드시. 자 나는 살집이 있다. I have a house. 그러면 이것도 a house을 뒤로 빼보세요. 그러면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? 살 집에서 살죠. 집에서. 그래서 to live in을 써야 됩니다. to live in.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부정사 플러스 전치사 구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플러스 신사 구문. 이런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의 구문이 있죠. 예를 들어서 나는 무엇을 할지 몰라. I don't know what to do. 나는 모르는데 의문사죠. to do. 무엇을 해야 할지.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와 부정사가 또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. I don't know what to do.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정사를 공부하실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부정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